오늘 6월 26일 이간의 감자 캐기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다음주 7월 초과되면 장마가 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간의 아이들과 함께 감자를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 됐습니까?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에 심은 감자는 매년 심는 그 자리입니다. 하나 둘 셋 넷 네고랑에 감자를 지금부터 한번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자 모이면 감자 닭하고 얘기해주세요. 그래야 거기서 촬영할테니까. 긁어 긁어 긁어요. 긁어요 긁어요. 홈이랑 홈이랑 홈 갖고 와야 되지. 어 크다. 긁어요 긁어요 긁어요. 원래는 조림에 먹는 알감자들이 많네. 긁어라. 드디어 홈감자 하나 출연했습니다. 와 이거 내꺼야. 홈이 이거꺼야. 오 긁어요. 홈이랑 얼굴이 잘 먹었다. 근데 너네 저쪽으로 출발해라. 왜냐면. 한개와 같이 켜면 서로 홈이 찍을 수 있잖아. 긁어요. 팍팍 긁어요. 그렇지 그렇지. 긁어요 긁어요. 긁어요. 땅을 두고 긁어요. 중화전 중화전 긁어요. 시내고 긁어요. миŽ shek1 오오오 또 꽂고 graus. 오오오. erd three million 차이. 그 Lam concert터기 비행했습니다. 오오오오 예전인ERS 오오오 오오 OVER 잘éf and res , 저 때문에 또 안 나옴 drives 아빠 이제 큰게 안나와요 여기는 깊게 아파서 내가 봐야겠다 형아 해봐라 그가 다 아팠다 OK 으 으 으 으 으 4 으 으 으 들어봐라 아 네 발 옆에도 있잖아, 남자. 네 발 옆에도 있네 또. 형아이 봐라, 형아이 맥힐겠네. 수고하다. 우와, 이게 호아이 검자예요? 네. 방금 저 갖다 줬어. 여기다 숨겨요, 검자. 이게 다 숨겨요, 검자예요? 우와. 아빠, 비는 우산이 어디서 왔어요? 꽉 차는 거예요. 꽉 차는 거, 대단한 거 가면 되지. 우와. 야. 손이 이래야 되지? 이야, 이선우. 이야. 우와. 이선우가 나와 있으면 안 오겠는데. 여기 뒤에도 숨겼대. 아빠, 빨리. 이야. 대단하십니다. 장갑 끄고 가야지. rah, 봤어! 네 dam. 대단하십니다. 하지만 장갑 끌고 가야지. Step 2 다 hot. did 3 있어야 없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